하이킷이랑 선조림팡이 됐는데? 한 번 해보자 우리 둘이 붙으면 너가 인사 보면 되더라 짚어진아라 탕겜이 서로 쫄아들어서 무조건 박쥐네가 이긴다 박쥐네가 이길 것 같다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웃길 수 밖에 없죠? 이길 수 밖에 없죠? 손은 왜 손으로 가는데? 왜 손으로 가야하는거야? 뭐라고 손으로 가야하는거야? 우리 둘이 한 번 해놓지 말자 우리 둘이 한 번 해놓지 말자 얘들아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이 옆에 놓치라 조용히 해 아, 숨만 한 번? 지금 숨만 한 번 해보자 이번엔 하이킷이 관점이네 아, 하이카시 오케이, 일주일만 해봐 네 시작부터 저 포켓몬 이름 뭐야? 큐아리 큐아리 시작부터 기생을 시작한다 이거 조용히 야, 나 관점해봐 니가 뭐 입어 아, 조로아 아, 조로아 아, 조로아 아, 손 좀 봐봐 나 그게 잘해 야, 저 갓셋갓셋한게 어, 조로아인가? 갓셋갓셋한게 뭐죠? 갓셋갓셋 갓셋 갓셋이 EV인데 아, 그래? 너 EV라 모르는거 아니지? 조로아가 EV라 얘기하는 야, 시작부터 저거 슬로우 걸면은 어차피 밑에도 나오면 돼 잠, 뭐냐? 에휴, 답답해 왜 이렇게 싫은거야 근데 큐아리는 어딨어? 유산을 해 야, 큐아리 나 지금 내 신경을 알겠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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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제 내 신경을 알겠지? 와, 지포지나는 철고다 왜? 너는 저기 펭돌이 펭이 아니, 펭린이랑 같은 팀 된 적이 없잖아 아니? 큐아리는 표콜이야 야! 야, 방금 봤어? 큐아리는 이 센터 파비콜이 안가고 한편 대형 대형 너무 중요해 큐아리 붙어라 야, 근데 점수점이 왜 이렇게 안가냐? 사라졌어 야, 붙어져야 돼 야! 야! 아이디 씨가 잡치고 왔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니, 이거 에반데 계속 이래 아니, 왜? 나 결혼하게 됐네 야, 어떻게 저렇게 먼지 안 날 수가 있지? 야, 어떻게 저렇게 먼지 안 날 수가 있지? 아니, 진짜 로아리 야, 너 말고요 저기 밑에 계신 분이요 아 아 저기 그 까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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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갑자기 내가 신화해가지고 들리게 생겼어 응 야, 미투 미투가 뭐하고 계실까? 위로 올라오면 알지? 야, 미투 빨리야 위로 올라와 나 제일 제일 추워 미투가도 위로 올라오라고? 아니, 미투 말고 눈이 미투 왜 싫어해 미투 왜 싫어해 왜? 왜? 미투 왜 싫어해 ennis 미투 왜 싫어해 나 이 와중에 샌더 파비콜 잡는 건 뭐 여유가 넘치지 못해 야, 표아리 왜 안돼? 이 와중에 샌더 파비콜 잡는 건 뭐 여유가 넘치지 못해 야, 귀환이 이렇게 enlightened 이거 창고로 한번 먹으면 ric early 여기서 점수처리 알려드릴게요 점수 차 6배 납니다 6배? 아니 근데 이거 티미 티미 보기가 되는 말이야 어 나 뺀다 아니 재밌네 누가 재밌냐 그거리 왜 안 좋아 사살이 부었어 그치 이제 정상이지 저거 잡자 자 이제 잡자 그 어 나 또 학습 시작됐다 왜? 왜? 어 몰렸다 몰렸다 아 아 딱 사살이 그렇게 못 잡았어 아 그 저것도 썸네일 간긴 하다 뭐 아 썸네일로 뭘 하지? 나이스 야 나 마지막 하려면 그냥 못난다 응 아 뭐야 왜 이상한걸로 되는거야 그니까 나이스 아니 근데 레진이 이렇게 변신하면 겁나 웃기네 일단 레진이 안 될지 나이스 entren 안ания 안돼 안돼 어요 어 vendors 어쀠리 어쀼리 아니 막다 years old 레벨탕이 또 3라엘 합니다 아니iz arrive Well giants Nerda 아아 어캐리 아니 막상 이가봐 walked he 레벨차이 또 3라엘 합니다 태연 없다 내 말이 없다 그러나 어? 우와 파이팅 아 잠깐 점수 한번만 넣어 잠깐만 여기서 점수 차이 거의 26배 됩니다 20배에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진짜 거의 20배에요 누구한테 빼 오우 나 기다려야 해 나 기다려야 해 아아 어떡해 아하하하하 이겼는데 빗이 되게 궁금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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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그 아줌이 귀신 아냐? 압도적으로 밀린 장난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인가? 어? 말 수 있어 안 돼! 지금 안 돼! 지금 내가 먼저 가? 널 와 아니 오늘 내가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정은 점수가 점수가 뒤로 가리 쓰고 한정은 점수가 100점이 넘어요 진짜야 어 아닌데? 벌써 거의 2배 차까지 따라잡혔어 야! 저 녹차 뭐야 어? 어? 비자다!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민춘 와있는 디디 약해 아니 싸워만 할게 없잖아 어? 어 잡는다고 저거래? 어? 아니! 쟤 왜 이렇게 써해? 안 돼! 죽으면 안 돼! 이제 죽는다 아! 아니 사유로워! 아이고 네 성그룹! 아니! 우려가 안 되서 굴대! 웃겨 봐가지고! 우리 어딜가 저만! 으뜰국! 제가 나중에 탄생트로 구워드릴게요 나 이거 여기서 기술이 아니지 야 막대 그냥 가운데로 어디 그래? 왜 이렇게 와요 아니 아니요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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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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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치고 김남이야 어 레이쿠자 봐 레이쿠자 레이쿠자 그냥 줘 레이쿠자 등장 레이쿠자 보이시고 변신해 봐 레이쿠자 잠깐만 변신해 주세요 뭐야 이 축하자 위하여 위에서 아이쿠 야 레이쿠자 옆에 있어 어 레이쿠자 옆에 있어 보세요 레이쿠자 옆에서 네 레이쿠자한테 변신해 봐 네 여유 눈 창조 와 가고싶어 이거 뭐하냐 우와 우와 오랜만에 카메라 무빙 안쳐도 된다 내 코저 잡느라 야 근데 지금 팀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야 밀릴 수가 없어 왼쪽 팀이야 2분의 1 응? 교황팀이 2분의 1 근데 고민 없어 뭐하려고 안 나는데 뭐 있어? 어? 뭐야? 왜 키는 또 살아있어? 잡히지 않았어? 나 저기 살클 났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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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то?